오예 반갑습니다. 더블웨이드위버에요. 안녕 위둥이들. 오랜만에 프레데피자 학교학의 더 트위스티드 시스터를 켰어요. 왜냐하면 여기 엑스트라 보면 여기 있잖아 여기 물음표? 요거 요게 궁금하거든 요거? 전에 애니메토노이스랑 헉! 깜짝이야. 점프스케어랑 크리디랑 로케이션을 봤는데 여기에 물음표 요걸 못봤어요. 요거를 보려면 내 예감으로? 확실하지는 않은데 7일밤. 여기 7일밤으로 가서 요걸 누르면 뭐 모드가 있어. 여기 임파서블하고 물음표 있죠 요거? 총 20을 클리어하면 엑스트라가 열리지 않을까? 근데 예상은 그렇거든? 그리고 올 0도 있어. 올 0은 빅치킨이네? 일단 임파서블 가봅시다. 임파서블. 올 20. 아우. 자 7일밤. 일단 치카 보고. 여기 폭시보고. 폭시 아니 폭시가 아니라 뭐니? 여기가 폭시 있죠? 갔죠? 오른쪽에 치카 왔거든? 오마이? 뭐니? 뭔 소리여?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니가 왔니? 잠깐만 오른쪽. 왼쪽도 와서. 뒤에. 얘 자주 오네? 큰일 났네. 프레디가 자주 오면 안되는데 이렇게 되면?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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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 보니 많이 왔다. 아니면? 뒤에 와서. 폭시가 엄청 자주 오는구나. 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거 어렵잖아. 이렇게 되면. 불안감이 너무 올라가는데 이거 큰일 났네. 좀 내리고. 치카. 보니. 한번만 살려주셈. 폭시가 문제야 폭시. 폭시. 얘가 문제야 얘가. 얘가 나의 앵저레이트를 많이 올리고 있어. 와 이상해서 폭시나 프렉 나면 난 난리나겠는데. 이렇게 하는게. 으에에. 보니. 오. 뒤에 없어. 보니 뭐 내꺼. 뒤에 폭시. 아 나의 앵저레이트가 너무 올라가. 프레디 나오면 안되거든. 프레디. 잠깐만. 폭시. 치카. 보니. 뒤에 폭시 있어. 좀 줄이자 다행히 프레디가 안 나오고 있거든 땡큐거든 혹시가 문제야 이 녀석이 이 녀석이 문제야 2시 좋아서 웃음소리 속지마 아무것도 아니야 옳라인 치가 소리 보니 소리 잠깐만 프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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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쾅 할 때까지 보니랑 치칸 좌우로 살펴면 되는데 이 프레디랑 폭시가 동시에 왔을 때가 문제거든 오 이거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데요 끌났네 얘가 바로바로 나사란단 말이야 폭시가 너무 자주 와 그래서 이 엔저리디가 계속 오른단 말이야 이 불안감이 이게 오르면 안 되거든 뭐야 프레디 바로 왔어 바로 앞에까지 왔었네 뒤통수 정수리까지 왔었어 뭐야 얘 또 왔니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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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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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엔저리 다 찼다 엔저리 다 찼다 엔저리 다 찼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럼 약간의 기회는 주네 아 엔저리 다 차니까 골든 프레디가 화면 가리는구나 그래도 바로 죽이진 않고 조금의 기회는 주네 그래도 폭시가 문젠데 폭시 다른 애들은 문제 없어 폭시가 폭시랑 프레디랑 동시에 왔을 때가 문제야 오마이 깜짝이야 오마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안 좋은 상황이야 폭시만의 특유의 소리가 있어 프레디는 좀만 늦게 문 닫아도 바로 튀어나와 프레디는 그냥 소리가 나자마자 가야 돼 프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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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막는가 오케이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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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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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요 아하하하 골든 프레디 와 이거 불안정 물 낮출 시간이 없어 이거 와 와 와 들어오기 1분 직전에 잡혔어 하하하하 자 숲소리 보닝 폭시 이렇게만 와줘라 이렇게만 제발 어 이렇게만 좀 부탁해요 네 이렇게만 폭시가 점점 들어오게 되네 네 네 정수리 냄새를 맡으려고 그래 어 어 두피 냄새를 왜 맡으려고 그러나 하니 어 희한한 취향이네 아 조 조 조 예 오케이 맞춰야겠다 앵저리 아 조금만 늦게 와도 문 앞에 쓰는구나 오마이 와우 골든 프레디 나온다 골든 프레디 나이 금방 사라짐 나이 나이스 도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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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시를 좀 늦게 어 늦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로 안 봐도 되거든 오 오 일단 좌우를 안 오게 하는게 최우선이야 얘네한테 까지 앵저리를 맞으면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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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폭시를 못봐 오마이 아 이러면 폭시한테 죽겠다 아 이러면 폭시한테 죽는데 이러면 폭시한테 죽는데 살았네 고마워 폭시 폭시야 사랑한다잉 사랑한댕 사랑한댕 오케이 많이 나셨어 불안감이 근데 금방 오르거든 폭시 소리났어 이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다섯이 온라인 제발 프레디아 나오지마라 어 한번만 도와줘라 프레디아 아 왜 니가 문에서 프레디 프레디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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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시 죽을 뻔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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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많이 낮췄거든 지가 보니 좀 이해보고 폭시 여섯시 안타니 어 다 된거 같은데 네 네 자 이제 여섯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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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인파 서브는 없다 오 오 미니게임 있나 오 미니게임 있어 퍼플가이 아 얘가 헨리 헨리 헨리의 딸 어 헨리의 딸 여기서 창밖에 있다가 죽었죠 그래서 퍼펫이 된거야 아 퍼펫이 된 이야기구나 헨리의 딸이 퍼펫이 된 이야기 그래서 영혼들을 애니메토릭스에 넣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거죠 골든프레디한테 가는거고 골든프레디한테 가는거고 그리고 래프티가 되서 프레디4에서 불탄거까지 와우 오 그러니까 불가능모득을 이겨냈군 몇번을 시도했네 흐흐흐흐 엄청 많이 했다 이걸 계속해서 해줘서 고맙다 여기에 더 많은 에스트라가 있다 별 3개 별 3개 땄구요 자 에스트라 볼까 열렸겠지 마지막 에스트라 그렇지 어 사라졌네 뭐야 아예 물음표가 사라졌어 없어 골든프레디 점프스케어 아주 억수로 봤다 점프스케어 서바이벌모드 뭔가 서바이벌모드가 열렸어요 그냥 후레쉬만 붙여서 내쫓으래 해볼까 뭔가 새로운게임이 숨겨져있네 서바이벌모드 폭시 얼라리오 아예 새로운게임이 있네 뭐야 잠깐만 문 문 프레디 문이 두개인데 혹시 아 뭐 들어왔다 들어왔어 뭐 들어왔어 위에도 있는궈 아 플래쉬가 완전 다다르면 아예 안켜져 조금 다르면 다시 차거든 근데 아예 없어져버리면 안차 이렇게 모니 프레디 지금 뭐하는거야 이게 아니 왜 사람을 기계를 만들어 이거 기계적으로 해야 되잖아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면서 하려고 와 별 3개 따니까 뭐 새로운 게임이 나와주기도 하고 신선하긴 하네 숨겨져 있는 것도 있고 와 43초 이런 식으로 버티라면 계속 버틸 수 있겠다 밥도 안 먹고 아니 난 사람이야 왜 단순 방법을 시켜 아 나 기계가 아니라고 이거 기계적으로 해놓는 게 낫지 이거 뭐 굳이 사람이 하는 게 낫겠어 이거 나를 완전 기계로 만들라 AI 가는 게 더 빠르겠다 이거는 뭔 소리야 이거 어? 뭐 이상한 소리나 어? 왠지 이거 버그 난 것 같아 폭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계속 소리가 계속 쌓여 아니 기계적으로 일을 시키려면 버그는 좀 없애놓고 해주셔야죠 이거 뭐 소리가 어 소리 사라졌다 그러면 이게 버그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네 버그 아니네 그냥 나는 소리네 맞지 아 나 이거 2분동안 하고 있어 뭐하는 짓이? 어 2분 넘었어 야 이건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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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죽였다 손 지나는 줄 알았어 프레드의 피자 가게 더 트위스티드 시스터 별 3개 땄고 7일 밤 임파서블 모드를 해서 헨리의 딸이 퍼펫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영혼을 애니 메토로니스한테 넣고 그리고 자기도 아이들을 성불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프레드 4에서 아니 프레드 5 시뮬레이터 프레드의 피자 가게 시뮬레이터에서 불탔죠? 래프티가 돼서 불탄 것까지 아 그 스토리를 다룬 게임인거 같아요 잘만들었네 빅치킨은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안나와 한번 해볼까 아무것도 안나오는거? 아니 아무것도 안나오면 도대체 뭘 하는거야? 그러네 아무것도 안나오네 아니 이거 뭐 6시까지 하라고 이거를? 어? 컷 연습하는거야? 컷 연습? 그래 소리도 안나네 어 뭐 발소리나는데? 느낌인가? 어 왔어 뭐야? 아 폭시만 오나보다 폭시만 빅치킨이라메 아무것도 안나온다메 왜 폭시는 나오는거야 아무것도 안나오고 녹놓고 있다가 폭시를 당할뻔?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된다는거 폭시는 나온다는거 좋아요 프레드의 피자 가게도 트위스티드 시스터 아기자기하게 적당히 난이도도 어려우면서 플레이해보기 괜찮은 게임인거 같아요 프레드 위버였어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버 안녕